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인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리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바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대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러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러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어났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동 회사 흔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만 해 흔들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때로만 해 정신하지마 사람들은 빛아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찬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의 무대적인 선진지인 서비스 지통자 노자의 unrealandal적인 선진지인 서비스 시공만 초anch ad이 나의 구원ander 시공만 초anch ad이 나의 구원ander omer지마 눈치마 신화지마 비하지만 포기하지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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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